여기 가볼까? 하이요 옥승 영패네 종중을 일단 랜덤 고를게요 도수홀에서 왔어요 고보 어 후렴 님도 반갑습니다 랜덤 올라운더 유저입니다 자 지지 토스네요 상대는 저구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구 대 토스죠 안수요 공격도로 가볼까 자 꾸준하게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꾸준하게 일을 계속 해줍니다 어 야야야 드론 실수로 스탑 둘렀다 8원 손해 살짝 아쉽습니다 살짝 아쉽습니다 자 드론 일해주고요 어 충환 님도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초반에 구두룸 같은 거 할 때 또 자원 쾌적화가 또 중요한데 자 8원에 좀 손해가 있었고요 그래도 자 스프링을 지웠습니다 자 구두룸 찍어주겠죠 자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볼까 구두룸이 아니라 구두룸 바로쪽으로 한번 가려고 했는데 지쳤으니깐 취소 어허 일단은 그렇게 됐네요 자 앞마당 먹을줄 아 앞마당 먹는줄 아나본데 자 자 여기를 여기네요 일단 정찰 굳이 안가면 되겠어 자 위치는 그래도 발견했습니다 조글링 한번 찍어주면서 말이죠 게이트 플레이죠 자 이거 한번 잡아줄까 그러면 자 컷 한번 해줄까 자 그렇죠 침이 따끔합니다 컷 좋아요 자 깔끔하게 잡았어요 깔끔하게 아주 좋아 자 질러난말 이제 떴죠 이거 맞기 좀 빠른 할건 할텐데 3대 어 우선 찍어보겠습니다 포즈 지어주고 있죠 자 드론에 잡힌거는 많이 아프지 저글링도 아니고 자 여기는 왜 앞으로 오는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들어가면 어떨까 어 그냥 들어가버린다면 난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에 자 들어가면 잡아줄까요 자 왔다갔다 난리가 났구요 여기 한번 또 제거 오오 야 비벼지면 안 돼요 근데 비벼지면 딱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질럿이 또 오고 있단 말이죠 자 얼음이 가스를 좀 미리 타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질럿 한마리도 이제 좀 우습단 말이지 어 자 넥소스 한번 좀 노려봐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넥소스를 자 반응이 없어요 상대 어 잠깐만요 아 이거 안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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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약간 욕심나는데 여러분들 근데 자 상대도 지금 살짝 많이 눌렀습니다 보도린 좀 추가해줄게요 일단 가스 파주고 일 못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도 질럿을 돌렸네 그 와중에 자 보도린 계속 찍어줄 예정이구요 일단은 캐논이 있단 말이야 캐논이 많이 죽긴 했습니다 상황이 더 괜찮아요 이거 한번 잡아줄거고 칼런 한번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 뭐다 이제 그렇죠 일단 이거 한번 잡았고 바로 한번 눌러주구요 좋습니다 저글링을 많이 찍어줄기 때문에 자 한번 또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투만 열려있으면 이거 언제든지 이제 저글링 양으로 커버 가능하다는 거 자 계속 이제 저 넥서스를 어떻게 최대한 시간에 빠르게 노려주느냐 발업되는 타이밍에 한번 싸워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투를 일단은 잘 들어가야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주고 자 애를 이제 추가를 해줄게 계속 왔다갔다 저글링 계속 찍어주고 여러분들 자 넥서스를 울릴 수 밖에 없죠 멀티를 먹긴 해야되거든 상대도 그쵸 자 발업은 어찌되나 발업이 슬슬 대변 한번 또 강하게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넥서스를 깰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지 않을까 상대가 자 정면도 이제 생각을 해야되고 발업이 언제되나 발업 됐어요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내 투캐논 하지만 제발 제발요 그렇죠 넥서스 넥서스가 사라졌어요 상대는 본진 어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업자 실업자 캐논만 강도론이 남았구요 본진의 넥서스도 한번 부셔볼까 그러면 일단은 캐논을 한번 좀 깨야겠습니다 캐논 자 캐논을 좀 부셔주고요 넥서스를 좀 잘 깨야겠는거리고 저글링 한번 좀 추가해줄게 드론도 이제 적절하게 찍어주면서 말이죠 자 계속 갉아먹어 계속 갉아먹어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어 계속 갉아먹어야 돼요 어 여기 자 질러지 나 밑에 있으면 안되지 어 그러면은 여기 올거야 여기 한번더 여기 한번더 천천히 야금야금 자 여기 한번더 저글링 또 옵니다 캐논이 완성이 되면 절대 안돼요 자 캐논 점삼 해주고 자 여기 한번더 또 때려주겠습니다 다하 다하 수고 자 미리 일단은 상대가 이제 좀 많이 당황했을거에요 끝났습니다 이 게임을 한번 가보자 이 게임을 한번 가보자 가보자고 수고 종족 뭐할까 어 잘하는거 랜덤 반을 다 잘해서 나오는거 할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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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랜덤을 한다고 했지 종족을 알려준다고는 안했어 테란으로 바꿨네 상대 전구가 나왔습니다 자 테란 테란대 전구전 자 테란전 전분이야 어 해보면 느낄 듯 자 또 에드벌룸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툭 툭 툭 널 나이가 그 ㅎ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에 으 으 어리네 이 친구 어? 형 30있다 형님이랑 불러 25살이면 어? 엄청 어리네 어? 후회하게 안 내려줄게 어? 버르장머리가 없네요 후회를 좀 내겠습니다 버르장머리가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베로를 비워줍니다 말이죠 베로 자 안녕 못한다 왜 베로를 여기다 지었을까 근데 이 친구 자 커맨드 아 내가 랜덤이니까 배럭더블 하려고 그렇게 했나 본데 하지만 저구한테 이런식의 심지킹이 그렇게 좋진 않단 말이지 자 근데 배럭 커맨드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커맨드 이제 올라갔죠 자 저걸요 일단 좀 찍어줄 예정입니다 너무 까붓니 친구 아까의 그 그거를 못 느꼈나 가만히 있는 드론을 건드렸어 가만히 있는 드론을요 자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나 어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왜 건드려 죽일 생각 없었는데 나는 어 자 벙커지어민국입니다 벙커 한데 벙커 말이죠 나는 이거를 이제 살짝 막혔는데 자 메카닉 쪽으로 갈려고 하는 건가 일단 벙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살짝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구요 자 우리가 웃음이 많은 친구입니다 자 이거 취소해주자 자 이거 그냥 취소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올려주면서 말이죠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죽어주네요 나는 뭐 좀만 늦게 해봤으면 죽은 줄도 몰랐을 거 아니야 어 자 가스를 일단 많이 먹어줄 많이 먹어줄 생각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가스도 한번 사줄거고 자 2,000원을 받았습니다 형 정말 1분 잡을 생각 없었어 조용하세요 응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자 하나 더 먹을 거야 마린을 찍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거지 이거는 메카닉을 하겠다는 거지 하나 더 먹어줄게 이탈 뛰기 전에 해처리가 4개 올라갑니다 자 왜냐면은 바로 저글링에도 투자를 안하구요 모든 거를 이제 미네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된다는 거 자 일단 위탈로 좀 찌르면서 설비가 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부위하거든요 5위탈 4위탈 5위탈 자 저글링을 좀 묶어주는데 써야겠네 멀토가 나왔죠 자 메카닉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멀토가 일단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 타입 자 줄일 수 밖에 없죠 상대는 그렇죠 방업 한번 눌러줄거고 뮤탈로 한번 털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의도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야겠어요 일단 드론 한번 좀 과감하게 보충했을게요 7뮤탈은 모아줘야돼 그래야지 원샷 억킬이 나온단 말이지 자 벌처가 또 있단 말이야 자 벌처가 벌져나왔어 꿀꿀 아이고 감사합니다 메카닉 선을 넘었네 이 친구 어 자 하나씩 잡아주겠습니다 1분만 잡아줘 1분만 하나씩 자 1분만 계속 잡아줄게요 요정도 이제 좀 죽을수도 있지만 아 나 잠깐만 나 스커지 찍은거 같은데 SD 누르려다가 손 떨려가지고 아니네 다행이다 힘들하대 상대 이제 3팩불이 불리하십니다 잘 막아줘야돼 다행이네요 됐다 자 자 미탈 이제 적교를 찍으면 뭘 할거냐면 여러분들 스탑너커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상대가 지금 모른단 말이지 미탈을 좀 과감하게 써주면서 열포를 한번 써줄 생각이에요 자 자 여기도 터렛이 있나 본데 자 하나씩 하나씩 짤짤이 한번 대북 날려둔 상대방이 공격을 한번 좀 잘 막아주긴 해야돼요 그리고 도름붓을 일단 잘해주고 있긴 하단 말이지 멀리 있는 미닛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물줄줄 잘 뭉치기 때문에 자 미탈 계속 찍어주고요 도름붓은 잘해주고 있고요 자 과감하게 한번 이제 또 짤짤이 쳐주자고 자 사업이 됐나 한데 자 자 자 여기까지 일단 있습니다 유탈을 딱 계속 찍어줄 거예요 상대방이 한방 나올 때 한번 잘 막아주긴 해야되거든 센터는 일단 멀티를 모른단 말이야 자 나오죠 정신 하나씩 박아줍니다 자 자 많아요 근데 상대 자 여기로 나올 것인가 자 이거 취소 자 오늘 이제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자 하나씩 투자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를 한번 잘 막아줘야겠죠 하지만 막을만 합니다 상업이 이제 슬슬 되더군요 자 이걸 한번 잘 막고 못나오게 한 다음에 한번 들어갈 예정 자 확실하게 몰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에 여러분들 부분을 좀 모아주는데 집중으로 합시다 물레멀티가 또 있거든요 여기서 히드라를 좀 많이 찍어주겠습니다 자 상대는 이제 빠질 수 밖에 없고요 널컷 커넥을 듣기 때문에 상대는 이제 메카닉을 하면 스캔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잘 노려줘야 돼 한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상대 근데 히드라를 한번에 좀 많이 찍어놔야 돼 일단은 자 히드라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상대가 나올 때 그때 한번에 또 긁어내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잘 막아줘야 되고요 자 자 강력 많습니다 일단은 미타를 좀 한번 들어가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일단 늙혔네 자 한번 들어갑시다 칸 넣고 하려면 수작업을 잘 해놔야 된단 말이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 아카데미를 짓고 있네요 근데 아카데미 하나씩 여기 아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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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코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준비중이긴 하거든요 가스채치 한번 해주고 설마 이게 안 깨지나 설마 이게 안 깨지나 아따 이게 안 깨지네 어 자 큰일났습니다 리페어의 힘을 좀 강구하긴 했어 자 널커를 일단은 좀 확실하게 많이 뽑아놔야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송클 하나 지어줄거고요 널코 구석에 숨겨놔 긁히면 안되기 때문에 말이죠 가스 좀 타두고 여기도 변신 여기도 변신 널코가 이제 적어도 이제 한 부대는 돼야지 시원시원하게 한번 긁힐 것 같기는 한데 어 자 칠넛커 일단 칠넛커로 가볼까 칠넛커로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자리만 잘 잡고 있다면 말이지 자리만 자 여기 여기다가 자 와보든가 어 자 공업도 눌러줄거야 자 이제 나도 이제 전환할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널코가 일단은 좀 더 추가돼야되구요 자 죽습니다 널코를 보여주면 안되요 그리고 한번 더 추가할 수 있을까 한번 와줘야되는데 자 구로커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널코를 봤어? 자 본진을 한번 노려볼게요 널코나 보였다 상대 오케이 자 오호 오호 야 이거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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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이야 어 일로와 일로 자 일로와봐 어 일로와봐 일로 자 일로와 아 아 이거 안온단 말이야 자 아 아 이거 와야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해처리를 한번 펴주겠습니다 자 이걸 야 이거 좀 아까운걸 어 자 동력 분비 중 이거 한번 먹어줄게 후속을 좀 먹어줄게 후속을 자 울력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좀 울리미탈로 한번 가자고 울리미탈 자 아니면은 그거도 좋아요 뒷방 자 북방을 가서 상대를 한번 돌아오게 해볼까 어 멀티를 먹는다 이건 선 넘었죠 근데 자 선 넘네 어 한번 와라 어 자 계속 찍어줄거야 삭가스요 삭가스 어 배처를 일단 유인을 하고 있긴 하단 말이지 멀커에 대한 배치가 좀 아쉽기는 했어요 사실 자 여기 한번 또 돌아갈게 자 어 스캔을 때려볼까 스캔 한번 옴니 야야야야야 씨 삭가스 풀렸다 치아 때문에 아 이거 좀 아까운걸 자 자 그래서 일단 많이 긁힌단 말이지 자 센터 달달하네 어 자 다 긁혔어요 일단 자 아 봉진치야 이거 좀 아쉽다 이것만 노리고 있었는데 나 어 자 이게 열린이야 어 이 친구 뭘 모르는구만 자 자 자 잘한 잘한데도 어 자 니탈이 딱 많이 모였단 말이지 니탈이 자 컴헤드로 이제 날아갑니다 여기도 한번 깨줄게 자 감탄 크로켓으로 내었트에 있는 대당 1만원 자 자 그리고 또 5천원으로 또 감사합니다 쭉쭉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 그러면 화가 좀 났네요 상대가 어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업 파일럿 개다 이제 만원 미션을 주셨는데 잠깐만 방제가 어딨지 방이 사라진 것 같은데 어디갔지 아 여기있다 나도 토스 한번 가야겠는데 그러면은 수고 토스할게 이번에 4인용이라 맨업 파일럿이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3인용이라 맨업 파일럿이 5인용이라 맨업 파일럿이 감사합니다.